우리 사장님이 결정할 수 문제니까요 제가 사장님께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럼 확인됐으니까 일단 진안경찰서로 보내겠습니다 다시 연락 주십시오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촌놈 새끼들 니들 혼자씩 나랑 붙었으면은 얘는 다 죽었어 내 손에 뭐 뭐 뭘 그냥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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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뭘 찾았다 그래 빨리 앉아 어? 빨리 앉으라고 내가 내가 사장님한테 영창이야 아이고 어찌였을까요 이렇게 폐를 끼쳐서 아니 해라니 나는 내일처럼 좋아 죽겠는데 애기는 안 배운 것도 아닌데 꼭 처음 당한 일맹큐 정신이 한 개도 없어요 아이고 막 이렇게 모실오실 죽고 픽픽 쓰러지는 듯이 뱅대 삥아리 같아요 그러니까 잘 먹어야 돼요 자 홍합죽이니까 먹기 싫어도 뱃속에 애기 생각해서 몇 습관만 먹어봐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생각보다 과정이 간단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발효 온도 습도 시간 술이 되는 과정은 애기를 돌보는 것이랑 똑같아 정성을 들으란 말씀이시죠 독천 양조장 비밀은 배양균이다 다른 양조장은 종균을 사다가 쓰고 있지만 우리 양조장은 천연종균이요 천연종균 발효실 전체에 종균이 살아있어 자연이 만들어진 종균이지 따로 종균을 사다 넣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발효가 되게 하는 거 그것은 50년 전통이 준 선물이다 몰랐어요 아버지 사장님 달봉화재 지사에서 돌아왔나봐요 들어오랄까요 들어오시래요 도진이 너도 들어와 지난번에 들어왔던 놈들이 맞고요 임실 아줌 있잖아요 여자들 중에 손 제일 빠른 분 그 아줌 아들이 어릴 때부터 그냥 불량스럽고 그냥 건달이었어요 그놈이 주범이었어요 그 지사에서는 합의하겠냐 그러는데 합의금을 받으려는 형편도 안 되고요 두 번씩이나 들어와서 그냥 기물 파손한 데다가 그 도진이까지 집단으로 구타를 했으니까 그 한 며칠간만 구치소에 넣어둘까 하는데 그럼 그냥 풀어줘요? 아니 저기 제 생각엔 좀 혼쭐을 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다신 양조장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요 아버지는 모르는 애들도 아니고 그냥 용서하는 게 좋겠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아버지? 아휴 그 삼식인자 하는 주범 그 자식이 진짜 불량했어요 지소주임 앞에서 날 꼬나보고 아휴 가만두면 안 되는데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아재 알았어 사장님 제가 부족한 게 많지만 사장님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복지도 여기 이렇게 와있고요 꼭 양조장 살려내겠습니다 아줌이 아기 가진 거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셨어요 축하하시단 말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버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해요 한 시간이나 일찍 나가서 하나는